한 번 왔어. 두 번 왔어? 누구랑? 나 여기 되게 많이 왔어. 누구랑? 누구랑 왔겠어? 누구랑 왔을 것 같아? 혜연 언니? 뭐라고? 나 이제 이 판 다판이야. 한 번 딱 찍은 그 촉은 굽히질 않는 거야, 진짜.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? 말해. 그 올리브랑 청포도 태희 오빠가 만들었잖아. 근데 나연 언니가 갑자기 태희 오빠가 이렇게 뭐라? 나 태희 너무 좋아. 언제? 뭐지? 어? 뭔 소리야? 어제 영화 볼 때 영화 볼 때. 1층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. 어. 그래서 지수 언니가 좀 뭐라 했어? 누구한테? 나연 언니한테. 뭐라고? 아니 근데 오빠. 안 왔다고? 뭐지?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. 내가 영화에 집중하는 동안. 너는 보면 어떻게 알아? 나는 잠깐 내려갔는데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. 아, 지수랑? 응. 내 방에서. 근데 그게 근데 왜 뭐라 할 건가? 그게 뭐라 할 건가? 아, 혹시 지수... 엑스가..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밥이나 먹어야지. 뭐 안 할 거야? 맛있겠다. 암튼 뭐가... 아니 그게 왜 나와? 혜은이 얘기하다가 왜 또 나연이... 왜 이렇게 혜은 언니를 궁금해. 궁금해하지 않아 난. 너가 오히려 더 물어보길래. 아니 나는 오빠가 엑스가 혜은 언니라고 생각해. 아, 그래? 그래서 할 말 없어? 무슨 할 말? 아니 너 뭘 해주... 무슨 말을 해주길 바래 너는? 어제 좋았어? 엊그제 좋았어? 엊그제는 뭐야? 엑스룸 갔어? 아빠가 나자. 머리 글리지 마. 휠짜리 가지 마. 갔다 오면 할게? 안 갔다 오면 할게? 갔지 오빠가 궁금하니까. 궁금해서 못 참잖아. 근데 갔다고 생각하고 해... 가정하여서 말해보자. 말을 해보자. 그러면 이제... 엑스를 갔다와? 만났을 거 아니야. 엑스를. 만났지 아무거나 어떻게 그래? 엑스는 다 만나는 거야. 그날에. 아니던데? 아냐? 갔네